지금 민주당 공관위는 이재명 대표 외에도 다른 결과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친명 지도부 모두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특히 조정식 사무총장, 사무총장이라는 자리가 공천권을 지고 있는 자리다 보니까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번에 불출마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던 것이 사실인데 결국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다. 당내에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이것도 시스템 공천 일환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공천 기준에 따라서 단수 공천을 받을 수 있는 기준에 맞는다라고 한다면 사실 단수 공천이 되어야 하는 것이지 다른 또 이유들이나 또 다른 여러 가지 시선들을 의식해서 오히려 불이익을 준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역차별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식 사무총장님뿐만 아니라 다른 지도부의 경우에도 단수 공천의 기준이 당원당겨 있습니다. 그 기준에 맞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공관위에서 단수 공천을 의결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또 지도부의 단수 공천을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굳이 개파 갈등이라든지 비명이었다면 또 경선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프레임으로 들여다보는 것이 저는 오히려 더 본질에서 어긋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원내대표를 포함해서 지도부 최고위원들도 단수 공천으로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지금 고민정 최고위원은 사퇴를 한다고 선언을 했지만 통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지금 최고위원들이 모두 단수 공천을 받은 상황인데요. 사실 민주당 내에서 친명에게 너무 혜택을 주고 있다 이런 논란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렇게 조절을 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직진 전략이 돋보인다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국민의힘하고 함께 비교를 해보세요. 국민의힘은 누가 단수 공천을 받았습니까? 없어요. 비대위원장인데 한동훈 위원장 불출마했죠. 그리고 공천에 이철규 의원도 원래는 경선하려고 했죠. 물론 상대가 포기했지만. 그다음에 장동혁 어느 데 아예 경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도부 중에 구자룡 이분이 비대위원인데 양천에서 조수진 의원하고 경선해서 이겼잖아요. 그다음에 전 최고위원 장해찬도 부산에서 현역과 경선했습니다. 누구 하나 혜택을 누렸습니까? 그런데 민주당은 전북의 지도부나 친명은 다 단수 공천 이렇게 받고 비명은 거의 경선된 지 컷오프입니다. 제가 예를 하나만 더 들어도 노원 있죠. 노원이 가벌병이면 3명에서 2명으로 줄잖아요. 그런데 이때도 지도부 김성환 이분은 단수 공천 받아버리고. 노원 의뢰 받았죠. 그다음에 비명 2명은 현역끼리 경선해라 이러고 있지 않습니까? 전북의 지도부 중에 이번에 이계호 그분도 재심에서는 다시 경선해라고 하다가 다시 최고위에서 단수로 다 해버렸지 않습니까? 전북의 지도부는 단수. 이게 과연 공정한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도부는 단수 비명계는 경선 이 공식이 현실화된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이 일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 반응부터 보실까요? 충분하게 경쟁을 보장하고 새로운 분들에게도 기회도 부여하고 그간의 여러 가지 점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우리 공관위에서 잘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도부의 특혜는 없었다 이런 반응인데 공감하십니까? 일정 부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요. 아쉬운 부분이 당연히 있죠. 그런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정치가 확실히 타이밍인 것 같아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친명도 컷오프 되신 분이 있고 불출마하신 분도 있고 그 후에 친문도 컷오프도 있고 불출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순서가 조금 친명부터 자기 희생 차원에서 먼저 시작되고 불출마도 선거 어떤 공천 초반부터 이렇게 좀 이루어졌으면 아무래도 지금보다는 분위기가 좀 나아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봐요. 그런데 앞서 우리 이계호 의원 말씀을 하셨는데요. 참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이계호 의원이요. 단수 공천을 받았을 때는 친명 이계호 단수 공천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전력 공간에서 이게 경선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비명 이계호 의원 경선 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또 다시 단수가 되니까 또 친명이요.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요. 민주당이 조금 소란스러우면 논란 갈등이고 그럴 때 국민의힘은 어떤 건전한 토론이라고 말하시더라고요. 또 자기 희생을 하면 우리가 하면 민주당이 하면 쇼라고 말씀하시고 국민이 하면 또 숭고한 자기 헌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프레임을 너무 친명에게 가둬든 것도 문제가 있고 과도한 해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프레임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겠지만 지켜보는 국민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른바 비명계라고 하는 분들이 횡사했다라는 평가를 받을 만한 몇 가지 정황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인사가 중성동갑에서 공정한 경선 기회조차 갖지 못한 임종석 전 실장이 있고요. 성남 수정에서 윤영찬 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남양주 의뢰 김한정 의원도 있고 그러니까 하위 10%를 받거나 또는 컷오프된 현역 의원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의정활동이나 다른 평가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만 동료 의원 평가에서 0점을 받았다든지 이런 굉장히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기 때문에 비명계획에 너무 가혹한 공천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그에 비해서 당 지도부라든지 아니면 공관위에 관여하고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당선이 유력한 지역인데 대부분 단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경우에는 특혜성 단수 공천 아니냐. 비명과 친명 간에 엇갈린 공천 결과 때문에 민주당 공천에 대한 어떤 불공정성 이것이 더 도드라지고 많은 국민들이 그런 점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